이용대가 왜 7년 동안 침묵을 지켰는지, 선후배 간의 차별이 점점 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떤 숨은 세력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외면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세영의 피 맺힌 절규를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들의 진짜 속내에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는다. 국내 한 매체가 터뜨린 안세영 관련 충격 속보가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강타한 가운데 안세영이 배드민턴 협회와 벌인 투쟁이 이번 폭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무려 7년간 이어진 투쟁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의혹과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면 초과에 몰렸고 절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던 레전드들과 현역 선수들이 모두 작당을 하고 안세영 죽이기에 동참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혀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안세영을 향한 방수현 해설위원회 예상치 못한 비판이었는데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배드민턴의 또 다른 전설 이용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용대는 배드민턴 협회와 협회 앞잡이 방수현의 강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방수현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용대는 안세영을 향한 방수현의 발언을 두고 이건 뒤동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배드민턴 대표팀 숙소생활에 불합리한 선후배 위계질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팬들의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국내 대형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처음 등장한 이 제보자는 안세영이 올림픽이 끝난 후 대표팀에서 은퇴할 예정이라는 그 당시만 해도 설마 안세영이 은퇴하겠어? 라는 반신반의 소개 그런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었으나 이 제보자는 곧 이어진 폭로에서 대표팀 숙소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위계질서를 폭로하며 팬들 사이에 물이 붙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안세영이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하며 괴로움을 호소했음에도 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축구나 배구 같은 단체 스포츠도 아니고 어떻게 개인 경기인 배드민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의문과 함께 팬들의 불신이 크게 달했는데 배드민턴처럼 각자 코트에서 혼자 싸우는 종목에서조차 이런 군대식 위계질서가 판을 치고 있었다니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만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불러온 논란 속에서 전설적인 선수 방수연의 발언이 오히려 안세영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며 충격을 안기자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배드민턴의 또 다른 전설 이용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용대는 배드민턴 협회와 협회 앞잡이 방수연의 강력한 반응을 보였는데 방수연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그의 서두는 곧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죠. 그는 방수연의 발언을 두고 이건 뒤통수를 치는 행위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자신이 한때 존경했던 선배가 정작 후배가 고통을 토로하는 순간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용대는 안세영이 그동안 겪어온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는가? 라며 그런 용기를 짓밟는 방수연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강하게 의문시했는데요. 그는 방수연의 발언이 과거의 낡은 관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방수연은 지금의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이용대는 이렇게 경고하며 방수연이 단지 협회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후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습니다. 안세영이 공개한 스폰서 자금 유용 문제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세영을 비난하는 방수연의 발언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두는 시대는 지났다. 선수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협회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용대의 발언은 배드민턴계의 오랜 침묵에 균열을 내었고 팬들은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나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대 역시 과거의 비슷한 부조리를 경험했기에 그는 자신과 같은 선수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배드민턴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안세영이 이렇게 협회에 불만을 드러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세영의 부모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2월 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나눈 안세영의 부모는 7가지 요청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상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안세영 부모의 첫 번째 요구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더 이상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대신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선수촌에서 생활한 안세영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선배들의 자비를 도맡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다리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그녀는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대신했는데 이로 인해 쉴 틈 없는 생활이 결국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에서의 위계 질서는 마치 군대와 같았고 이런 구닥다리 악습이 아직도 배드민턴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안세영의 두 번째 요구는 1인실 우선 배정이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를 앞두고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싶었지만 이조차도 협회의 느슨한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1인실 배정은 올림픽 참가자들에게만 허용되었고 해외 대회에서는 여전히 2인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정신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으나 협회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를 간과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세영은 코치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팀 내 갈등과 전략적 의사소통의 부재는 그녀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레이너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도 요청했는데 트레이너들 간의 의견 충돌이 극심해지며 재활 과정이 엉망이 되었고 이는 선수의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안세영은 선수촌 외부에서 재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선수촌 내에서의 치료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후원사에서 제공한 운동화 대신 그녀가 직접 선택한 운동화를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발 컨디션 관리는 경기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요구는 항공권 문제였습니다. 장거리 비행은 선수의 컨디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세영은 장거리 비행 시 비즈니스석 또는 이코노미석 중 업그레이드 가능한 좌석을 요청했지만 협회는 업그레이드는 내 돈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자잘한 요구 몇 가지를 받아들였을 뿐이었는데 팬들은 협회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선수들에게 인색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협회장이 후원사와 계약을 맺으며 30%에 달하는 페이백을 받고 이를 장부의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수억 원을 챙긴 협회는 선수들에게는 잔돈 몇 푼을 아끼려 애쓰면서 뒤로는 엄청난 금액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대의 비판이 힘을 얻었고 협회는 야박함의 끝판왕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용대는 그야말로 배드민턴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가 국가대표에서 사라졌을 때 많은 이들은 그저 그가 은퇴한 줄로만 알았지만 그 배경에는 배드민턴협회의 심각한 무능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무능이 이용대의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용대가 도핑 테스트에 응하지 않아 1년간 선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국민들은 깜짝 놀랐고 이용대가 도핑을 했다는 의혹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도핑이란 운동선수가 경기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로 모든 스포츠에서 금지되고 있기에 이런 문제는 선수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대가 단지 대회와 훈련 일정이 겹쳐 세계 반도핑기구 WADA 도핑 테스트에 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배드민턴협회의 어이없는 실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WADA는 두 차례에 걸쳐 도핑 테스트를 위해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지만 두 번 모두 이용되는 국제대회 출전 중이어서 선수촌에 없었습니다. WADA는 3월에 도핑 테스트를 하겠다는 통보를 보냈고 배드민턴협회는 선수의 소재지와 일정을 업데이트해야 했으나 협회는 이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WADA는 3월에 도핑 테스트에 의해